안녕하세요 여러분 줄리아입니다. 첫째학년부터 이렇게 생얼로 나타나서 많이 놀라셨죠? 오늘은 제가 퍼스널 칼렛을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진짜 일을 다녀와서 방금 뜨거운 물로 씻고 스킨케어만 바른 채로 지금 여기 카메라 앞에 앉았기 때문에 얼굴도 되게 지금 빨갛게 달아올라 있고 제가 사실 잠을 전날에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많이 피곤해 보이고 피부 상태가 진짜 많이 안 좋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 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던 게 퍼스널 칼렛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이미지 컨설턴트로서 어떻게 진단하는지는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과물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이 사실 많이 아쉬웠거든요. 사실은 천으로 이렇게 진단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집에서 이렇게 집 한구석에서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색깔이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았고요. 카메라를 통해서는 실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비포 아프다가 이렇게 확실히 나오진 않더라고요. 대신 제 퍼스널 칼렛을 이용을 해서 오늘 제 얼굴에다가 메이크업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을 다크톤이고요. 저의 퍼스널 칼렛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점점 가을로 바뀌고 있죠. 제가 우연히도 가을 컬러가 어울리는 얼굴이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추천드릴 만한 메이크업 영상이 될 것 같네요. 저의 퍼스널 칼렛들을 사용을 하되 제가 지금 앞에 펼쳐놓은 화장품들을 이용을 해서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마구 이렇게 집어서 계획 없이 하려고 합니다. 영상 찍는 거라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기보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늘 하는 화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종류의 색깔을 사용할지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의해 놓았고요. 대충 이런 계열의 색깔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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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